안녕하세요. 저는 성덕미라고 해요. 혼마 탑시드예요. 덕미로운 민영생활 마지막 편, 덕어밀친데요. 덕, 덕질, 업, 직업. 내가 좋아하는 덕질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일치한다는 말. 나무는 좋겠다. 덕업이 일치하고 있어서. 악민영 성덕. 아무튼 여태까지. 근데 진짜 덕업일치 아니에요? 저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이로써 덕미로운 민영생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덕미로운 민영생활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상하